레츠런파크 서울 구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7번 북마드림 앞서 나오면서 곡선주로 돌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7번 북마드림 여전히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앞서있고 선두는 7번 북마드림입니다. 선두는 안쪽 7번 북마드림 하지만 바깥쪽에서 이 벌레는 인기만 12번 구통사 앞서있던 7번 북마드림 넘어섭니다. 선두는 12번 구통사입니다. 눈에 쓰기수 함께하는 12번 구통사가 선두 안쪽에서 7번 북마드림과 10번 스페셜 러로 따릅니다. 선두 12번 구통사 12번 7번 10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스페셜 러너 조우사님이 이 말 좀 전개를 잘 풀어줘야 하는 말이라서 자기 걸음대로 편안하게 가게 해주고 3코너부터 무빙해서 나가야 된다고 계속 알려주셔서 그렇게 전개를 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힘이 부족했던 터라 저번에 힘이 부족해서 너무 엄청 잘 충족했던 것 같은데 도와줬습니다. 저는 지금 태종에 제 쇼와 가게 되면 장단은 매일 그렇게 전툴한 것 같습니다. 제vers이기간 고승선 통과의 달리에 거라 믿고 해야만 제거하는 것 같네요. 약 10번으로 fotograf이네요. 아직은 아주 좋았습니다. 나도 한 달에 너무 차지되고 잠시만 남은 덕분에 너무 차지를 오면서 저희들이 너무 차지는 못해요. 바로 집에서 이쁘고 네이버와 10명이었는데 제가 보다 시키고는 중에서 이외가 막히기 때문에 제가 다이들고, 고속한 걸 기 좀 지고 그리고 또 방금에 누가 명량을 맞춰 빠지지 못한 거니까 그 때쯤에 너무 차지 snip해서 그래서 정말 차지 못한 걸 serviço 사실은 아주 나쁜 차지에 2주일 전에, 1,000m은 너무 짧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는 왼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는 2번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리고 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는 이 경험을 향해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 경험을 향해 보겠습니다. 사실 my goal is I wish I can get on a good horses and we 2nd cup race of cours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